오늘 짝 마감이 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 어떤 공략 시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성환 팀장님, 다음 주 월요일 어떤 종목 확인해볼까요? 네,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 코오롱 인더스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 패션 부문 성장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올해 패션 매출액은 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1조 원 대비해서 25% 성장이 예상되고, 특히 골프웨어를 중심으로 50에서 60%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씩 성장하고 있는 한국 골프 인구와 고가 브랜드 판매 호조 추세 때문인데요. 골프웨어 매출액이 작년 약 2,100억 원에서 올해 3,200억 원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패션 부문의 성장 말고도 지난해 글로벌 타이어 코드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증설은 제로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공급량은 5천 톤 증가에 그쳤는데요. 이에 반해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수요 증가는 10만 2천 톤에 달했습니다.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이어 코드의 몸값이 올랐습니다. 귀한 몸이 된 타이어 코드 덕분에 지난해 코오롱 인더스트리 최대 실적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 또한 공급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개선 행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베트남 공장 증설로 공급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경우 약 684억 원을 출자해서 베트남 타이어 코드 공장을 증설 중이고요. 베트남 빈증성에 있는 공장 증설의 규모는 1만 9천 톤으로 올해 9월 가동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오롱 인더스트리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5월부터 선순환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반기 패션부터 패션 부문의 고성장 그리고 9월의 산업 자제 부문 타이어 코드 증설, 내년에는 아라미드 증설 등으로 모멘텀이 이어지기 때문에 목표가 7만 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해 9월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2.6%대 최근 들어 상승력 좀 나오고 있죠. 종가 형성했습니다. 7만 원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고요. 리포트들도 나오니까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봅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일단 CJ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 같은 경우에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 기업인데요. 일단 CJ는 이제 77개의 계열사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이다 보니까 이런 계열사들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 편인데요. 특히도 이제 그 계열사 중에서도 CJ 대한통운의 어떤 덕을 굉장히 좀 톡톡히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비대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택배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화장품 쪽이라든지 먹거리 쪽은 오히려 지금 감소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거에 그런 이제 감소했던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는 지금 저평가의 어떤 기회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올해 3분기부터 엔데믹이 좀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J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 계열사를 많이 보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데믹 본격화 시에 직접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이제 전반적인 이제 영업이익도 전년 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활발한 편인데 CJ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사 중에서도 CJ 올리브영이라는 어떤 화장품 플랫폼도 보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할 시에 동사도 직접적인 수혜가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10만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만 8천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